자문서 10장, 오늘 4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문서 1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이마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거듭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고린더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욕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여,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치라.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동욕자고, 너희는 바치라. 다시 말하면 영혼들이 하나님의 바치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난한 땅의 정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약에서의 이 가난한 땅의 정복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아머리 족석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머리 족석의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곳이 그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북쪽 어디까지, 남쪽, 동쪽, 서쪽. 다 이거는 이스라엘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밭. 성경에서 구약을 보면 그거를 포도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틀포도를 내는 도다. 즉 이스라엘에게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었다는 걸 말해주듯이, 여기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와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밭에 나가서 일을 부지런히 하는 자이냐, 아니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자냐라는 걸 볼 수 있죠.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나아가서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이방인들인 고린도 교회,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에 나가서 그 밭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밭이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일을 바울이 한다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복음의 씨가 잘 익어서 알곡이 되어져서 농부의 마음에 수수할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손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부하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된다. 그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밭에 나가서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해도 하늘로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햇빛이 조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부해진다라는 말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잘 산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밭은 거룩해야 돼요. 그 밭이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는 밭을 기경합니다. 밭을 기경을 해서 흙을 깨트리고 돌과 가시덤불과 이런 것을 다 빼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고랑을 만들고 그 도랑을 만들고 물이 지나갈 수 있게 한 곳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고 있어요. 우리 심령의 돌짝밭을 다 뒤집어서 기경을 해서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고 우리 심령의 도랑을 세우는 것처럼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 심령의 한례가 되는 거죠. 그 도랑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내려야 그 말씀에 물이 흘러내려야 씨가 물을 먹고 자라날 수 있고 햇빛을 내려야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십자가를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한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이렇게 말하기보다 불의의 한 자 심판의 노인자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요. 의로우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죄로 가득한 우리를 죄 없다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아직도 죗덩어리인데 우리는 아직도 죄악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데도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고 다 도마려 버렸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의 의미는 즉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져서 생명이 전혀 없는 자였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돼서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로점이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생명인데 이 길은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보자로부터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기만 하면 되게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죄다.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된다는 것이 그냥 밭이 아니라 돌이 뽑아져야 되고 가시덤불이 뽑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거룩함을 입어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만 하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이 거룩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죄의 길에 서는 것은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의이고 우리에게 준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을 버리는 자가 죄의 길에 서는 건 거예요. 무시하는 거 내 감정이 순간에 움직이니까 감정을 따라서 가고 내 생각이 움직이니까 생각을 따라 가고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마음을 따라서 가는 거로 그냥 간단하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주기까지 정말 창조주의 하나님이 죄인의 영상을 입고 와서 그 죽으시기까지 한 그 엄청난 사실을 가치 없이 버린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래서 죄인의 길을 가기를 서슴없이 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진노를 산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찬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방족속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결국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노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믿는 자가 돼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밭이 되었다면 나의 손노님을 부지런히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욕하는 의미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즉 내 안에 있는 돌이 뽑아지고 가시덤불이 뽑아지도록 나도 동욕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므로 밭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밭이니까 이 밭이 거룩하고 부드러운 좋은 밭이 되어져야 제대로 씨를 뿌리고 제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으실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 심령에 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심령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나는 거룩함을 입는 축복자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은 자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진 자다 우리는 한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으로 표현했어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령에 간절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이것이 바치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을 지킨다는 거 그것이 뭔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 나눠준 게 거룩한 직분을 지키는 게 아니고 거룩한 직분은 먼저 내가 바치로서의 준비가 우리가 온전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밭으로. 그래야 거기에 시를 뿌리는 것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보내줘요?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말씀을 보내줄 때 그 말씀이 그 시를 자라나게 하는 거죠. 육체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손을 움직이는 손의 의미가 뭐예요? 손. 기부린 말로 이 손의 그림을 가지고 상형 문자로 손을 나타내는 게 알파벳 요드인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밭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부가 그 밭을 기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심령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코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 말씀이 이 마음으로 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씀이 치배를 받는 만큼 심령이 옥터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5절로부터 있는 말씀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준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준 달란트는 금으로 된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예수 크리스예요. 흠도 티도 없는 그분. 거룩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정금 거룩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자랐느냐 그 말씀을 받은 만큼 하나님은 요구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라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갖다 숨겨놓고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내놓으면서 거기서 2가지 그 달란트를 준 임금이 와서 샘하는 날이 왔을 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 1달란트 마저 뺏어서 주고 그 1달란트 그대로 준 사람은 내쫓아요. 어두운데 내가 쫓기고 슬피 울며 일을 감이 있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향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 쫓으라. 손이 게으른 자가 가난해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심령의 가난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밭이 주어져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곡식과 포도주가 그들의 곡관에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키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밭을 가꾸시기 위해서 물을 주고 비를 주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저 전세에 왜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느냐 그때 당시에 그들은 나는 아벌로에게서 나는 바울에게서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물을 주고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구원을 얻은 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선전하도록 하게 함을 이분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열심히 거기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곡식이 해야 될 일이고 바치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열심히 바친 물을 먹고 그 물을 씨에다 공급을 해서 그 씨는 먹고 자라나는 거니까 내 심령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내가 먹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라나는 게 그리스도의 장상업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데 머리에 이른 치식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거.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당하게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나야 되는 거. 그게 마땅히 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심기셨으면 말씀이 결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내게서 결실로 나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보혜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기 원함인 거예요. 의로움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의와 관계가 없고 생명과 관계가 없고 거룩함과 관계가 없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구린저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자야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내게서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손은 일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손이 게으르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맞아. 부지런히 일하는 건데 십자가를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해져야 이 생명이 내 입에서부터 나타나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 구린저전서 1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에 무슨 말씀 있어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뭐예요?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는 어떤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미련하다는 이 말은 유대인은 표족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표족을 구하고 어떤 지혜를 구하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원하지만 그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가 참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아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왜? 유대인은 표족을 구하기 때문에 헬라인은 세상에서 얻는 어떤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자에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나에게 하는 말씀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가장 귀하게 여긴 건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이것보다 더한 것을 주신 것이 없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이 이게 가장 귀한 거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가장 귀하게 느끼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자기에게 주신 구원과 의와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면서 가는 사람 자기 육체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 땅에서 핍박과 환란이 와도 오직 이 십자가의 길만을 가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고합니다. 해산을 하려면 수고를 해요. 그러나 반드시 잉태케 하신 이가 출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야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죠.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둬들일 수 있어야 농부가 기뻐하죠. 쭉 정의를 만들어내지 않고 알곡을 만들어내야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고린조전서 1장 2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미로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네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일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의로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만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살려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 이게 가장 귀한 것을 알고 더럽히지 않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치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둔다 한국은 다 가을에 거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추수를 두 번 해요. 보리 추수, 밀추수. 근데 그때가 언제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정케 하는 것이라 하면서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 여기서의 넉 달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오순절에서부터 나팔절까지의 그 사이에 넉 달을 의미해요. 이 넉 달을 이방인 추수기간이라고도 말하고 교회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나서 보금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면서 그 넉 달 동안에 시를 뿌리면서 그 잘하게 하신 이가 잘하게 하시고 7월 그때가 되어지면 나팔절이 되어지면 그때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그때 밀추수와 포도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도를 그때 거둬들여요. 그리고 밀을 추수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름 이 여름이 바로 나팔절 또는 속제일 장막절이 있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추수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혜로운 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어요? 여름에 추수하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지혜로운 아들로 오셔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 그리고 백이신 문도가 성령을 받고 준비된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동욕자가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되어져서 추수하게끔 하는 일을 해서 결국은 거둬들리는 일이 유대인에게서는 약간 거둬들이고 이방인의 구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복음을 무엇으로 전가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증거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말한 것은 차별이 없이 우리가 그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걸 말한 거죠. 그 여름에 거둬들이지 않냐고 잠을 자는 사람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대로 뭔가 할래 받은 자로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세인이나 사도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아들로서 오셔서 그 여름에 추수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추수는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고 그리스도는 에베스서 1장 22절에 교회에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녀 위에 교회에 머리로 세우신 그분이 의인이시고 또 23절에 그 몸은 그의 교회인 우리 그의 몸이 된 교회는 같이 의인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만 복이 그의 몸 된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 이 말은 그가 거룩한 의인이고 우리는 덩달아 그냥 무조건 의인이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니까 그냥 의인이 아니라 그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룩하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요. 늘 믿음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가 의롭담을 얻은 사람이오 믿음의 사람이오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 자다. 그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머리에 잘 접붙임을 받은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즉 그 의인의 머리에 속한 자가 아닌 악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겠죠. 야고버서 우리 3장 8절 찾아보세요. 야고버서 3장 8절 왜 독이라고 말하나 같이 봉독합니다.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된다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에 실수를 안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다. 그러면 내 입에 말은 항상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독이 없는 말 악을 말하지 아니하는 입술이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악이 나타나지 않고 독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내 심령에 악이 없어야 돼요. 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19절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헌한 생각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이 아닌 말이 나오는 것 내 유괴생각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것이 살인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나가라 형제를 악하다고 말해도 살인하는 죄라고 그러니까 살인 간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것을 기뻐하고 섬기는 간음 음란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전부 유괴사람들이 하는 내 마음에 있는 칠족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된 거예요? 악이고 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에서 3장 6절에 보면 이 혀에서 나오는 그 악하고 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판의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불은 우리의 온몸을 불사르는데 이거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심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독을 바라고 악을 바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했냐면 너를 불살라 너를 지옥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네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네 마음 안에 있는 살인 때문에 즉 미움 그 독을 품는 것 다 살인인 거예요. 이 독이 결국 내 몸을 다 불사른다니면 네 몸을 다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늠하는 통로로 음란하는 통로로 만든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을 가늠한 것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아수로와 음란을 행하고 있고 애국과 음란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심령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게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입술이 결국은 악인의 입술이 되어져서 내 몸을 지옥불에 던지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안아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나오는 입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 누가 은의의 이름을 기념해요. 예수 크리스도 그가 의인인데 그 예수 크리스도는 와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켜 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의인을 기념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 이름만을 높이고 그 이름만을 찬성하는 사람 그가 의인을 기념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에 도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전파하고 그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의인을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기념하는 건가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여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내 안에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한 몸인 것과 한 교회인 것과 한 거룩한 나라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하나 됨을 알라는 거죠. 하나 됨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모여서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간만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럴 땐 칭찬이 있지만 이 땅의 이름 내 이름 또는 어떤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한다면 썩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보 1서 1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바리세인들이 상자에 앉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선생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요. 우리의 지도자 한 분 예수님이시고 한 분 성령님의 가르침 안에서 한 분 아버지를 모신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 한 주를 모시는 한 교회 한 몸이 되어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 오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해요.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그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만을 기념하는 자예요.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름에 추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8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예요. 마음에 독이 없으니까 지혜의 말씀만이 있으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이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명을 받거니와 마음이 청결하니 주님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무조건 아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지만 미련한 자는 입이 미련해 내 안에 있는 그 속성을 따라 입이 미련한 말을 하고 자기 임의로 모든 말을 하고 행함으로 멸망하리라.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려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개명을 아멘 개명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법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명 법으로 받아서 무조건 그 개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 주 하나님 그분만이 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의 사람 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개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고 거룩함 안에 거하는 자다 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은 뭔가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잘 교회에서 봉사도 하니까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 게으른 자들이 바리세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이 모든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어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자. 십자가에 죽은 자는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고 그리고 거룩함을 얻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가졌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진 자가 되어지면 속함으로 그 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순정하며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행할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바리세이나 서기간의 의보다 조금 더 부족함 없어야 할 걸 말합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의보다 더 우리는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 속한 을을 가진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그걸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아닌 거죠. 완전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그들이 율법으로서는 살인을 하는 자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로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악하다고만 말해도 살인한 죄를 지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의보다 못한 자가 되어진다. 이 마음에 독을 약을 품지 내 독과 악을 품어서 입으로 독을 바라고 악을 바라는 자가 되어지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가 되어지며 너는 이미 바리세니 못한 못한 자가 되어져서 불에 던져진다. 라는 말을 하는 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구절의 말씀이에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자 바른 길 어느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이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왜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안에는 이미 평안이 있고 그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고 천국의 거하는 자가 되시려면 바른 길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 굽은 길 바로 어떤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뭔가 행위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그 마음에 주님을 공경하는 경애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만드는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나도 저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생명이 나타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분이 말하는 대로 따라 가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로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이 육에 속한 자를 버리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가신 크기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바른 길과 굽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은 십자가 길 하나고 굽은 길은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쳐서 그 길이 왜곡되게끔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못 가게끔 만든 거 이 두 길 중에 나는 어떤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중요한 거 나에게 주신 거룩함 의로움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이거를 얼마만큼 내가 이걸 귀한 것으로 여겨서 이것을 내가 지키기를 간절히 원해서 악에서 돌이켜 의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얼마만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까지 싸우겠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이것들을 딱 뽑아져 나오는 거 할렐루야고 그러면서 또 주님 안에 애통하고 주님 안에 가난한 신령이 되어져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경애하고 그 말씀의 개명을 받아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사람이오 이 여름에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정말 추안해서 이와 같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거룩함 여기에다가 아주 입력을 시켜서 내가 거룩함에서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우린 모두 열심히 애쓰시며 의에 거하고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열심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음을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의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 될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는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정말 그 거룩한 길 바른 길로만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시를 뿌리시고 또 결실을 걷어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도록 주님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돌짝밭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시덤불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회개하면 정말 우리 심령은 오직 부드러운 옥토 좋은 밭이 되어져서 주님이 씨를 뿌리시고 주님이 도랑을 만드시고 주님이 말씀에 생수를 보내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햇빛을 주심으로 생명으로 정말 영그러서 자라나서 주님이 추수하고자 하실 그때에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알국이 되어져서 곡관에 들어가 정말 주님의 곡관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동욕자가 되어져서 다른 영혼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지고 아버지여 쉬지 않냐는 악과 죽이는 독이 나오는 입술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야 지신다 하셨사오니 성부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은혜의 이름을 기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주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의 이름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이 우리 듣는 모든 심령에게 심겨지고 새겨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 그 생명을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길을 나아가 나도 거룩하고 다른 영혼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이 기록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는 항상 의로운 자여 우리는 항상 거룩한 자여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죄와 싸우되 피울리까지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죄인의 형상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군 이것을 가질 수 없는 길을 만드셨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친실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불의에 동참하고 거룩함을 버리고 생명을 버렸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친실로 친실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울리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실로 아버지의 이름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혼자 있을 때나 모였을 때나 오직 그 십자가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기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폐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완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완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완의 모음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 농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알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돌과 가시덤불을 뽑아내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정직한 영 거룩한 영 정결한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은 그리스완 형상을 입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으로 거룩함을 입어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